2006년으로 기억하거든요 타치쿠마가 그때 처음 나왔을땐데 그 키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06년 여름이었던가 초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얘가 나오자마자 바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냥 만들면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대로 만드니까 굳이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크레인이 달린 중장비용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개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시절이 아마 제가 물레동에서 작업을 하던 지금 아마 물레창작예술촌이라고 들어보셨을거에요 그때 거기는 공장단지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작업했던 과정을 일일이 한번씩 한번 살펴보죠 사진빨은 정말 좋아요 자 이 뒤에 이게 뭐냐면 요구르트병이거든요 그때 제가 작업하던 시기만 해도 물레창작촌 지금 물레창작촌 지금 물레동 사거리 거기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배고플 때 야식을 사러 가끔 갔었는데 요구르트병 6개가 990원 밖에 안하는 겁니다 그때 심야 판매할 땐 정말 싸게 팔았거든요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아싸 이게 왜는 행제냐 해서 작업실에 갖고 와서 신나게 마신 다음에 우연치 않게 뒤에다 갖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은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거다 해가지고 뜯어서 바로 위를 쳐버리고 요 위에다가 그 땡크 장갑차 안쪽에 들어가는 그 판을 위에 얹어주고 자잘자잘한 부품들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개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인은 이스라엘군 젤다 장갑차 그 장갑차에 공병전투 장갑차라고 이제 키트가 이름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리용으로 들어있는 엔진 들어올리고 막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부품이 있길래 이걸 갖다 썼습니다 그때 작업실에 부품들이 엄청 막 굴러다녔어요 다른 분들 작업하시고 나셔서 파손된 거 버리는 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부품 수급하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그 웨이브제 고토부키가 아닙니다 웨이브제 1대24 스케일 타치콤은 뭐가 단점이냐면 일단 재질 자체가 굉장히 좀 싸구려 재질이에요 이게 사포질도 좀 애매하고 거기다가 수축도 굉장히 심하고 접합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측면은 여기가 진짜 보기 싫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2006년에는 뭐 재료가 뭐 괜찮은 게 없으니까 타미와 퍼티를 일일이 다 발라 가면서 사포질을 해서 다듬고 막 또 서페이서 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작업을 제가 하면 3번? 3번 정도 반복을 했던 거 같아요 은근 접합선 수정할 때가 많아서 좀 짜증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조를 다 했거든요 크레인 올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데칼들 이것도 이제 키트에 들어있질 않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다 데칼 디자인 다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데칼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붙여주고 키트에는 데칼 자체가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령님의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붙여줘요 그 다음에 원래는 크레인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갈고리가 아닌 이상한 뭐 뭐 동물 같은 녀석이 하나 달려 있죠 뭘 이렇게 쥐고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아내 그때 이제 연애를 하던 시절인데 여친이었죠 한 14년 전이었으니까 14년 1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를 닮은 뭘 만들고 싶다 했고 쪼물쪼물 하더니 조그만 이제 손가락만 한 걸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트를 이제 가슴에다 쥔 뭔가를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이런 거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묶어서 지금까지도 잘 묶어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금속 부품들은 뭐라고 하죠? 적청해서 칠하는 거 오버커팅, 겉메탈을 칠하고 나서 클리어 도료를 여러 번 적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색깔을 바꿔줬고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왜냐면 노란색은 중장비 이렇게 차량 같은 거 할 때 공사장에서 시인성이 좋은 걸 이제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설정하고 이런 데칼 같은 걸 붙여서 작업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원래는 일일이 다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칠해야 하는데 마스킹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프리핸드로 살짝살짝 안쪽에 먼저 칠하고 바깥쪽은 그냥 그대로 놔둬 겉메탈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다시 또 떼면 또 붙여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업했던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이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타치코마 보시면 아시죠? 타치코마의 기본 형태고 이쪽 뒤에가 제가 빠지게 해 놨어요 이걸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막 빠지고 덜렁거리고 그러거든요 크레인도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 놨어요 크레인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타치코마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장비형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판에서 쓰이는 타치코마다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은 시리즈를 하더라도 같은 키트를 하더라도 제작하는 사람이 만드는 유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만드는 재미라는 거 만들면서 즐기라는 거 있는 거 그대로 하기에는 솔직히 많은 걸 만들다 보면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뭘 하는 대로 자캐라고들 하잖아요 자기 캐릭터 자기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2006년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15년 돼가네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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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